고어텍스는 등산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의류나 장갑 소재로서 채택될 뿐만 아니라 등산화, 트레킹화, 워킹화, 러닝화, 작업화, 군화, 구두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산화나 트레킹화 구매를 고려하다 보면 국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를 막론하고 고어텍스가 적용되어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고어텍스 소재에 대한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장황하게 어필하고 가격도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고어텍스의 단점은 그 어느 브랜드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어텍스는 인간이 발명한 우수한 소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고어텍스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어텍스가 들어간 신발 특히 등산화와 트레킹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구매하고 착용하는 게 나은지 가이드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어텍스가 포함된 신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어텍스 신발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어텍스로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멘브레인을 의미합니다. 고어텍스 멘브레인은 액체 상태에 물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작지만 수증기 분자는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미세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어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신발은 2개에서 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고어텍스가 적용된 신발은 멘브레인을 포함하여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등산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겉면에 위치한 첫 번째 레이어인 가피는 가죽이나 합성 소재로 제작되는데 1차적으로 외부의 수분이 신발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튕겨내는 발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바위나 나뭇가지, 가시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인 보호용 니트는 고어텍스 멘브레인 것에 위치하여 멘브레인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인 고어텍스 멘브레인은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한 수분이 신발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수십억 개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신발 내부에서 땀으로 인해 발생한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레이어인 인슐레이션 레이어는 신발 내부와 외부 간의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 기능을 수행합니다. 발에서 발생한 열기를 가두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신발 외부의 차가운 한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레이어는 마찰을 줄여 발에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수분을 흡수하여 물집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고어텍스 신발은 보호용 니트와 인슐레이션 레이어가 없습니다.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적용된 등산화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의 수분 침투를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비나 눈이 내릴 때 또는 계곡 구간을 걸을 때 또는 비가 내린 이후에 질퍽한 지늘길을 걸을 때 신발 내부를 젖지 않게 유지합니다. 수분 침투로 발이 젖게 된다면 물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곰팡이나 박테리아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발냄새나 무조물 유발하거나 또는 상처 부위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으로 발이 젖게 되면 발의 체온이 크게 낮아져 겨울철에는 동상의 위험성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분으로 인해 신발 내부에서 발이 미끄러지거나 헛돌게 되어 산행 중에 넘어지거나 내리막에서 추락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죠. 또 하나의 장점은 신발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고어텍스 등산화는 단열재가 적용된 신발과 그렇지 않은 신발이 있는데요. 단열재가 적용된 신발은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한기를 차단하고 발에서 발생한 열기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발 내부의 보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때문에 고어텍스 등산화를 겨울철에 착용하라고 적극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적용되어 신발 외부에서 내부로 수분이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신발 내부에서 외부로도 수분이 나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적용된 신발은 적은 양의 비를 막아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바지로 발목 부분을 덮었거나 스패치로 가렸다고 하더라도 빗물이 어쩔 수 없이 신발 내부로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신발이 질퍽거리는 상태에서 걸을 수밖에 없죠.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스패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발목 사이로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적용된 등산화는 적용되지 않은 등산화에 비해 통기성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멘브레인이 지니는 통기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더라도 멘브레인이 없는 신발에 비해 통기성이 좋지 않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소 한 겹에서 두 겹 이상의 레이어를 더 포함하여 신발을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합성 소재 가피가 아닌 풀그레인 가죽 외피에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적용되어 있는 등산화는 가죽 자체가 매끄럽고 내부에 단열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적용된 등산화는 그렇지 않은 등산화에 비해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발에 적용되는 레이어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신발 내부에 더 많은 열을 가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어텍스가 채택된 신발은 산행 중에 더 많은 땀과 습기를 발생시켜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신발 내부를 뜨겁고 축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발의 무게가 증가하여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며 건조시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보통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적용된 등산화에는 GTX란 표기가 붙습니다. 동일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생산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고어텍스가 적용되었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고어텍스 멘브레인의 가격뿐만 아니라 보호용 니트나 단열재 등의 가격이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추가된 소재로 인해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고어텍스 등산화를 신어야 할까요?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적용된 등산화와 그렇지 않은 등산화의 착용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춥고 비가 오는 조건에서 등산을 하는 상황에서 고어텍스 등산화는 발과 양말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에서 땀이 나는 문제도 다른 상황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고어텍스 등산화는 신발 외부가 내부보다 온도가 현저하게 낮을 때 연력학 원리에 의해 통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릴 때에도 고어텍스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눈길을 오래 걷다 보면 등산화 겉면이 젖을 수밖에 없는데 수분이 신발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단열재가 보강되어 있는 고어텍스 등산화는 외부의 한기를 차단하고 신발 내부의 온기를 유지시켜줍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등산동호인들은 산에 가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어텍스가 적용되지 않은 비방수 등산화가 신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슬비 수준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상황이나 비가 내린 직후에는 등산로가 질퍽하게 적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발 내부로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어텍스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심 근교에 잘 정비된 등산로가 아닌 5월에서 10월까지 수풀이 무성한 산행지를 찾게 될 때에도 고어텍스 등산화가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언급된 상황이 아니라면 맑고 건조한 날씨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고어텍스가 적용되지 않은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통기성 측면과 신발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측면 땀을 적게 발생시키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고어텍스 등산화의 작동원리와 장점과 단점 추천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고어텍스가 적용된 등산화는 분명한 장점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시는 산행지의 상태와 날씨를 고려하여 고어텍스 등산화와 비방수 등산화를 선택적으로 착용하신다면 좀 더 쾌적하고 즐겁게 산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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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